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상상북도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가 영상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 여객선 운항이 9일 만인 오늘 재개돼서 울릉도 생활이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포항 울릉 간 여객선이 오늘 오전 9시 50분 포항을 떠난 데 이어 오후 2시 30분에도 승객 200여 명을 태우고 포항에서 울릉도 저동항으로 출항했습니다. 화물선은 어제 포항을 출항해 오늘 오전 울릉도에 도착했고 내일 포항에서 한 차례 더 운항할 예정입니다. 1미터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울릉군에 지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릉군 자매도시인 포항시는 오늘 재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무원과 주민들을 위해 빵과 우유, 초콜릿 1,500개씩을 울릉군에 전달했습니다. 경상북도도 소형 재설차 구입비 2억 원을 도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했고 주식회사 울릉심층수도 생수 1,000병을 울릉군에 전달했습니다. 통계청이 조사를 했더니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 모두 생활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 세대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시도민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청 조사 결과 대구에 사는 시민 1천 가구 중 43%는 생활 여건이 좋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 2011년 34%에서 4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경북 도민들은 51%가 생활 여건이 좋아졌다고 응답해 대구 시민은 물론 전국 평균보다 12%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지난 2013년에 비해 시, 도민 모두 자신이 상층이거나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늘었는데 특히 대구의 경우 증가폭이 컸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냐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답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의 경우 본인의 지위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이 지난 2009년 28%에서 지난해 25%로 줄었고 경북 도민은 39%에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식 세대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본 대구 시민은 42%에서 6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줄었고 경북 도민은 반토막 가까이 낮습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의 성장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미 성장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한국 사회의 역동성 자체에 대한 기대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1년간 기부를 한 시도민 비율은 4년 만에 20%대로 떨어졌고 앞으로 기부를 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도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정부의 노동개혁 양대 지침이 발표되자 전국 금속노조 포항경주지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개혁 지침 발표는 상시적 쉬운 해고와 저임금 노동 체계를 노린 노동 재앙이라며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는 앞으로 지역시민단체와 함께 노동개혁의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총파업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20대 총선의 지역구 의석수 253석의 잠정 합의한 가운데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경북 지역 의석수를 현재 15석에서 13석으로 줄일 경우 대도시보다 선거구 인구가 더 많아진다면서 즉각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수도권의 의석수를 2, 3석 줄이고 농어촌에 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농어촌을 실질적으로 배려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여야 지도부에 촉구했습니다. 김석준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오늘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대구 달서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제11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하면서 장조경제의 밑그림을 그렸던 만큼 이제는 국회에서 중앙과 지역의 연결자로서 장조경제를 대구에 꽃피우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연금법 논란이 해소되면서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크게 줄었습니다. 교직 사회가 안정을 되찾은 건 다행인데 그만큼 신규 선발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보여서 임용고 시생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경북 도내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은 지난해 무려 759명에 달했습니다. 2013년 347명의 2배가 넘게 급증한 겁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신청자는 264명으로 63%나 급감했습니다. 3년간 1,000명 넘게 퇴직한 만큼 명퇴 대상자 자체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 삭감액이 당초 우려보다 크지 않은 점도 작용했습니다. 교원 수급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퇴직 규모에 맞춰서 대폭 증가하던 신규 임용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경북은 작년과 재작년 각각 900명 넘게 신규 교사를 선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3분의 2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내년에는 신규 선발 감소폭이 더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예비 교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두고 몇 년간 교원 수급이 널뛰기를 하면서 세대 간의 명함이 또 한 번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화장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2019년까지 200억 원을 들여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를 구축해 제품 기획과 시제품 생산, 수출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화장품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서 경산 연구개발 특구안에 16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화장품 특화 산업단지를 만들어 해외와 수도권 기업 등 40여 곳의 화장품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와 한화테크윈이 오늘 스마트 로봇 산업 육성 협력을 맺고 한화테크윈은 오는 3월부터 경북교육청 이전터에 스마트 로봇 연구센터를 설립해 드론 통신 기술을 국산화 표준화하는 과제를 대구시와 함께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 대구시와 한화테크윈은 달성군 구지면 일대에 드론 관제 센터를 구축하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경영자총협회가 대구지역 회원사 108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 연휴 상여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지급액이 83만 4천 원으로 지난해 설 명절보다 4천 원 0.5%가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